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하는 초당안으로 성사시키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 방안은 독자 가결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슘모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당내에서 정반대 압박을 받고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근철반인 1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파들은 추가 현금 지원을 포함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 플랜을 모두 관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중에 21명이나 추가 현금 지원을 촉구해왔고 대다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상하원에서 각 7명 정도씩인 다소 보수적인 충도파들은 3조 5천억 달러보다 낮출 것을 요구하고 추가 현금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한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스 등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 명을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파들은 미국 경제 반등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18살 이상 성인 1200달러, 자녀 600달러씩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서포트 법안을 제안하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보파들은 나아가 추가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미국민 서민들에게 절실한 정책들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도 가결해야만 상원에서 초당력 지지로 승인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도 지지할 것이라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파들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당안을 하원의 수도 가결해야 3조 5천억 달러짜리 가족 플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도부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초당 타협안을 추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탠 시네마 상원위원은 3조 5천억 달러 총규모가 너무 많다면서 예산결의안에는 지지했지만 본법안에는 총규모를 낮추지 않을 경우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조맨신 상원위원 등 민주당 상원의 중도파들은 다른 지원책들이 많다면서 추가 현금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 하원위원 4명 이상 민주당 상원위원 단 한 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이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한 달 동안과 9월 15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 척슈머 상원 대표가 상반된 압력을 수용해 묘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종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감사합니다.